지금 여기는 숙소 근처에 있는 몰이거든요 장 좀 보려고 해요 장보고 이제 먹을 거 좀 사놓고 사실 여기서 이제 며칠개도 지낼 거니까 집에서 먹을 것들 좀 쇼핑 좀 할게요 아 근데 여기 되게 먹을 게 너무 많네요 여기 여기 푸드코드 진짜 없는 게 없는데요? 진짜? 소주가 여기 있네 7만 동이면 한 3천 5백은 좀 넘겠네 아 여기 마트에 소주랑 있는 거 보니까 참 너무 반갑네요 진짜 일단 망고 샀고요 아 베트남 화면 하오가 온대 진짜 하오 종류별로 다 있네 라면이 동지라면 이거 하나에 몇백 원인 거야? 2,300원이네 어 근데 컵라면이 낫지 컵라면으로 하오가 2개 올랐고요 아 아예 이거 한 번 왔어요 사버릴 거 아 다른 맥주도 어떻게 먹게 될 걸 사이공 맥주 베트남 앞서는 또 이제 사이공 맥주 물도 구입하고 샴푸랑 바디버시는 샴푸랑 바디버시는 다 있어 샴푸랑 바디버시는? 다 있어 아 예 신라면도 하나 사고 뭘 이렇게 해외 나오면 더 끌리는 법 우리나라 라면이 특히 신라면 미고랭 우와 미고랭 진짜 싸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라면 중에 하나 미고랭 하지만 지금 라면이 또 따르기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거는 이렇게 파고 뭐 필요하면 또 와서 사면 되니까 아 근데 진짜 물가가 진짜 다 안 비싸니까 아 아 아 아 아 dl 낯에 다 맛있는 것밖에 없는데 진짜 dynasty 진짜 방금 그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타입 동남아 그런 데서 음식들 많이 있잖아요 먹고싶으면 몇 개씩 골라가지고 그 접시에 담아가지고 먹는 그렇게 먹는 방식 저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방금 저렇게 다 세팅되어 있는 거 보니까 진짜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진짜 저는 다른 또 맛있는 먹을 게 많기 때문에 방금 보셨던 거 다 해가지고 한 70만동 나왔거든요 70만동이면 한 3만5천원 정도 꽤 많이 산 거 같은데 3만5천원이면 양호하다 진짜 진짜 양호하다 이거 한국에서 샀으면 한 7,8만원 나왔을 거 같은데 방금 샀던 거 장 봤던 것들 들고 숙소로 가고 있고요 숙소 가가지고 조금 출출하니까 간단하게 먹고 좀 쉬다가 저녁에 또 나갈 거예요 아 시원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장 다 봐가지고 하우하우 일단 지금 출출하니까 라면으로 간단하게 먹고 쉬다가 저녁에 더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맥주도 지금 딱 한 잔만 하고 하우하우 맛있어요 진짜 아 너무 맛있어 너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여기는 숙소 근처에 있는 식당이거든요 아 아까 숙소 와가지고 뭐 이렇게 라면이랑 좀 이렇게 먹고 바로 잠들었다가 아 일어나가지고 바로 밥 먹으러 왔어요 어디 멀리 나가기 조금 그래가지고 우선은 집 근처에 또 괜찮은 식당이 있길래 바로 왔거든요 여기 한 5분밖에 안 걸리는데 뭐 좀 괜찮은 거 같아요 일단 분위기도 그렇고 분위기 진짜 괜찮죠 진짜 야외에서 먹는 딱 그 분위기 오리구이인데 진짜 딱 봐도 맛있겠고 저희 거잖아요 지금 한번 먹어볼께요 이건 이제 두부튀김 간장에 살짝 찍어가지고 여기는 진짜 찐맛집이다 맛이 없는 게 없어요 spicy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흠 찡맛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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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도 넣었고요 찡맛짓 찡맛짓 그러니까 이 가게가 또 마음에 드는 점이 한국 사람이 저희밖에 없어요 정확하게는 외국인이 지금 여기에 한국사람뿐만 아니고 외국인은 저희밖에 없고 싹 다 베트남 현지인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렇게 여행원 느낌 나고 이 로컬 맛집에서 진짜 지긴다 진짜 지겨 맥주 지금 몇 배가 샀는지 모르겠는데 취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계속 마시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배도 좀 부르고 조금만 더 먹고 이제 바로 숙소로 갈게요 진짜 맥주 찐맛집 다른 메뉴들까지 찐맛집 방금 숙소로 오자마자 이제 샤워하고 방으로 왔거든요 엄청 일찍 베트남 도착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뭔가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네 좀 빨리 피곤해서 그런가 바로 씻고 왔구요 이제 시간도 11시 조금 넘어가지고 내일은 또 이제 한번 좀 유명한 데 있잖아요 호화게무수 그쪽이나 아니면 또 이제 그 맥주거리 네 이제 그쪽으로 가가지고 한번 또 둘러보려고 합니다 일단 베트남 한호에 9시였나 도착해 가지고 거의 막 12시간 넘게 지금 여행을 하고 있네요 진짜 지금 배도 엄청 부르고 진짜 꿀뎀 잘 것 같거든요 내일 이제 일어나가지고 더 좀 둘러보고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방 너무 좋고 뒤에 보이는 뷰도 진짜 좋고 이 숙소 만족도 최상 지금 진짜 최상 우선 이제 바로 잘게요 fee 아 90 gr o arm 하 뭐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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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